친구들 안녕! 카트언니에요 리본언니에요 날씨가 너무 선선하다 못해 이제 추워가지고 요즘 환절기 엠칠 엠칠! 되게 꽃물 막 나온 기억때문에도 힘들어요 카트언니 우리 꽃마을이끼 할래요? 꽃마을이끼 정말 좋아요 그런거 잘해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꽃마을 을지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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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알아요 장군이잖아요 을지문덕 덕 덕수궁 하하하하 궁 궁뎅이 궁뎅이 엉덩이 엉덩이를 사투리로 궁뎅이라 그래요 궁뎅이 궁뎅이 좋아요 이사 이사 집에 이사가는거 나는 자자 자 자 자 자기 오 자기 자기 엉덩이 도마 예수님 제자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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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태평양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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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토 언니! 양 하니까 우리 지난주에 양 이야기 했던거 같아요 맞아요! 지난주에 다윗씨 양을 막 돌보는 그런 얘기 했었어요 맞아요! 다윗씨 양을 엄청 용감하게 돌봐줬다는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오늘은요 뭐랄거냐면 와우! 리본언니가 재밌는걸 준비했군요! 미로찾기 할거거든요! 길을 헤매서 찾아가는 그런거에요 미로찾기 해보려고 준비물을 가져왔어요 와우! 언니 너무 재밌을거 같아요 준비물은 이런 커다란 긴 상자 그리고 이런 테이프나 아니면 풀 같은거 그 다음에 사인팬 가위 그리고 이런 공도 되고 조그만한 공이면 다 돼요 어! 언니 그러면 이걸로 어떤걸 하나요? 자! 우선 휴지심을 잘라줄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3등분도 해보고 2등분도 해보고 언니 4등분도 해도 돼요? 200 와아 맘 내려야죠 오우! 근데 이게 조금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200 오른들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해야죠 오우! 네 손 조심하세요. 어른들께도 부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숫자를 쓸 거예요. 1 1 1 2 2 2 3 3 4 5 5 그 다음에 숫자가 잘 보이게 우리 친구들이 놓고 싶은 곳에 막 놔도 돼요. 근데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쉽게 할 거예요. 테이프로 여기 바닥에 이렇게 되도록 아 붙이는 거군요 언니 네 이렇게 근데 언니 이거 숫자대로 이렇게 혹시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요? 순서대로 가든지 아니면 거꾸로 가도 되고요. 아 그러면은 숫자가 막 사방팔봉으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럼 힘들겠죠. 네 알겠습니다. 힘들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힘들게 하셔도 돼요. 쉽게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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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우와! 언니 해봐요. 자, 저는요. 1번. 너무 어렵게 했나봐요. 네, 언니가 아까 나한테 쉽게 하라고 했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어려운 거죠. 3번. 불 꺼졌어요. 제가 불 나오게 해줄게요. 4번, 5번, 6번, 7번, 우와! 와, 언니 너무 재밌는데요? 그쵸? 재밌죠? 떼굴떼굴 공이 미로를 통과해서 도착하는 것처럼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듯이 이렇게 미로처럼 헤매고 다녔을 것 같아요. 와, 다윗이 이렇게 양을 찾듯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구나.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우리를 찾고 계시네요. 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디에 있든 우리를 찾고 계시죠.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을 기억하고 느끼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일주일 동안도 씩씩하고 든든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